첫 번째 홈스 자! 태궁이 티비 태궁이 티비 유튜버 utiliz sauce 그냥 솜사탕 닉네임이 다르신데 너무 여자분들 중에서 제일 대물한테 휘둘리고 있습니다 이게 대삼치가 사람을 낚는거지 이게 랜딩 장면이 시달리는 장면입니다 야 태궁이 티비 태궁이 티비 잠깐만 잠깐 저희 풀어줘요 그쪽에서 풀어줘요 네 그쪽에서 풀어줘요 네이비 퍼스트거든요 타이타닉에서 보셨죠? 고기 고기 어 잠깐만 빠졌다 빠졌어요? 아니 근데 들이 쳤었는데 일단 끝까지 감아봐요 고기는 있었어 빠졌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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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간 메탈이 고기에 없는 사람꺼였거든요 빨간 메탈 안썼잖아요 됐다 됐어요 진짜요? 감사합니다 아 아 오케이 랜딩 장면 자 베이스 컴버니 개발신분들입니다 스텝분들과 개발신분들 스텝분들과 개발신분들 스텝분들과 개발신분들 제이즈 컴퓨니 자 원조 영영세대 바로 예전에 그 유섭배니 유섭배가 거의 없던 시절에 그 부어로 뽈락을 역시 전문가들은 뭔가 다릅니다 이 동네에 매일 많았지만 그래도 전문가들은 뭔가 다르네요 지즈니 지즈니 뭔데요 저거 저거는요 저 삼치 삼치가 진화를 했구만 삼치랑 부실이랑 짝짓기 한거 아니야? 이야 대물이다 삼치랑 삼치랑 부실이랑 짝짓기 한거 이거 핵감이다 이거 핵감이다 우와 지즈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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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이거 메타 오바다 메타 오바다 형 이거 메인사진 하자 메인사진 형 제이에스 컴퍼니 형 제이에스 컴퍼니 자 송사탕의 조사님입니다 태궁이TV에 네? 태궁이TV에 옆구리래? 옆구리에 대삼치 아니야? 대삼친데 안돼 큰데 큰데 엄청난데 자 태궁이TV에 선사진 저뽕 박증 드롭봉 카리스마 드롭봉 닭닭 링 잡고 드롭봉해요 링 위의 링 잡아 그 다음에 네 여기 여기 오케이 형 분량 나와야 되는데 형 분량 나와야 되는데 뒤에도 대상치 해요? 응 일단은 형 드롭봉 제이즈 컴퍼니 지주님 볼락 볼락 본분 볼락정 볼락본 볼락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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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은 그래도 이런 것도 낚시 인생 퀄리티에 그 보압 되는 거거든요 일단 일단 대상치 잡았어요 대삼치이크 일단은 방금 옆에 대삼치이크 올라왔거든요 그 흘망과 꿈을 가지실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